오늘은 맥주캔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하기에 앞서서 이 마술은 조금 알려진 마술이기도 하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명한 마술은 아니고요. 그 팁에서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인데요. 나무색 캔입니다. 캔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캔이 이렇게 스는 마술이 있는데요. 실을 달았다는 분들을 위해서 칼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이렇게 실을 이쪽으로 달을 수 있겠죠. 누가 잡고 있을 수 있겠죠. 투명 실을. 그래서 실 같은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